Como están usted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은 unidad 167, Chile에서 en Chile,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먼저 접속법 현재, 오늘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접속법 현재 그러면 모두가 먼저 두려움을 가져요. 접속법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접속법은 보시면 불확실한 사실을 표현할 때 쓰는 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절대로 접속법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머릿속에 키포인트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건 아, 불확실한 사실은 뭘 쓴다? 접속법을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먼저 형태를 보죠. 접속법의 형태는 특이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R으로 끝나는 동사는 L와 E로 끝나는 동사처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L와 E로 끝나는 동사는 R로 끝나는 동사처럼 바꾸시면 되거든요. 어, 이게 뭐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요는 본래 다 어떻게 했어요? 직섭법 현지에서는 O로 끝났거든요. 근데 O로 끝나는 건 없어요. 접속법은. 자, R로 끝나는 거는 L로 끝나는 것처럼 바꿔줘서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와 E로 끝나는 동사는 요의 경우 R 돼요. 그 다음에 본래는 아스인데 아스로 안 하고 뭐해요? S,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S인데 아스.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죠. 보실까요? 네, 직섭법 현재의 내용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동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아블라르 동사예요. 아블라르 동사. 현재는 아블로, 아블라스, 아블라, 아블라모스, 아블라이스, 아블란. 그죠? O,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어미 변화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접속법 현재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O, S, A, M, O, S, A, N으로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블레, 아블레스, 아블레, 아블레모스, 아블레이스, 아블랭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블라르 동사의 요의 경우에 아블레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아블레는 뭐였죠? 단순각어였어요. 그죠? 아블레가 돼야 접속법입니다. 자, 다음에 꼬메르 동사 한번 볼까요? 꼬메르. 꼬메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L와 이르는 아르르 끝나는 동사처럼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자, 아르르 끝나는 동사처럼. 그래서 아, 아스, 아, 아모사이스, 안이 됐거든요. 자, 현재는 꼬모, 꼬메스, 꼬메, 꼬메, 꼬메스, 꼬메, 꼬메이예요. 그러면 접속법 현재는 어떻게 돼요? 꼬마, 꼬마스, 꼬마, 꼬마모스, 꼬마이스, 꼬만. 아르르 끝나는 동사처럼 다 바꿔버렸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비빌 동사 한번 보실까요? 비빌.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비바, 비바스, 비바, 비바모스, 비바이스, 비반이 되는 거죠. 그죠? 본래는 비보, 비베스인데 비바스로 바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마르 동사 한번 보실까요? 또마르, 아르르 끝나는 동사니까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에르르 끝나는 동사처럼 바꾸시면 되겠죠? 또메, 또메스, 또메, 또메모스, 또메이스, 또멘. 그죠? 자, 예가, 마찬가지로 에르르 끝나는 동사처럼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우를 삽입시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예해가 되죠. 예해. 그죠? 예개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우를 중간에 삽입시켜주셨어요. 그죠? 예개, 예개스, 예개, 예개모스, 예개스, 예겐. 마찬가지로 사까르 동사는. 자, 사까르.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의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꼬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사깨, 사깨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이건 뭐가 돼요? 발음이 사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세 하면 원형이 뭐예요? 사까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음을 벗어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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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께모스, 사께, 사께. 그죠? 코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실까요? 아, 엠페사로. 자, 코멘사로 엠페사로 똑같죠. 시작하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어떻게 해요? 엠페, 세. 해서 세 로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 세 따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엠페, 엠페, 세, 엠페, 세, 엠페, 세, 모스, 엠페, 세, 엠페, 세, 엠페, 세, 엠페, 세, 엠페, 세, 엠페, 세, 그죠? 자, 나머지 동사들도 다 어떻게 해요?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깨레르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예요. 그죠? 기에라, 기에라스. 그래서 자꾸 반복해보세요. 그죠? 책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접속법의 형태를 우리가 알았는데 언제 쓰는지 그 용법을 봐야 되거든요. 용법. 아까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접속법은 불확실한 사실에 쓴다고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면 반드시 두 개의 다른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접속법이죠? 접속법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두 문장을 접속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어가 꼭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어가 한 개 있으면 못 쓰나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써요?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단문에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감탄사나 부사와 함께 쓸 때 우리는 접속법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단문의 경우도 호환이 제발 내 파티에 왔으면 했어요. 제발 내 파티에 왔으면 하는 얘기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할라! 내가 호환 아미 휘에스타. 그죠? 오할라라는 뭘 썼어요? 감탄사를 썼어요. 자, 오할라! 하는 얘기는 오알라시니어라는 아랍어에서 나왔어요. 워낙 스페인을 오랫동안 지배했죠. 아랍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에는 굉장히 아랍에, 아랍어가 많이 묻어있다는 얘기예요. 오할라! 제발 뭐뭐 했으면 기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 뭘 썼어요? 맹가! 해서 접속법을 썼죠. 그죠? 어쩌면 후안이 내일 나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뭐뭐일 거다.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딸벳 후안 매, 야매. 딸벳 어쩌면 뭐뭐이다. 라는 부사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왔어요? 야매. 그래서 접속법을 썼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두 개의 다른 주어가 나오는 복문. 복문에 쓴다 그랬어요. 그죠? 자, 복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불확실한 사실. 즉, 의심이나 감정이나 희망, 요구, 명령, 충고 이런 것들은 다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믿지 않는다. 뭘 나타내요? 의심을 나타내는 거죠. 의심. 그죠? 노크레오께 유에밥 마냐하나. 자, 이 문장은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접속된 거예요. 그죠? 자, 노크레오. 나는 안 믿는다. 그죠? 한 문장. 그 다음에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 그럼 볼라 어떻게 돼야 돼요? 유에배. 마냐하나 유에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두 문장을 연결시키면서 주절의 내용이 뭐가 됐어요? 의심이 되다 보니까 종속절에는 뭐가 왔어요? 접속법. 위왔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심이 돼요. 자, 보실까요? 누도 게 세아 베르다. 또 도로 게 권땅다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도. 나는 믿지 않는다. 뭘 안 믿어요? 네가 말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긴 뭐가 왔어요? 접속법이 왔다는 얘기죠. 세아. 이번에는 감정의 예문이네요. 자, 나는 내가 스페인에 갈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기쁘다. 그죠? me alegro de que puedas ir a hispania. me alegro de, alegrarse, de가 되겠죠. 기쁘다. 라는 동사예요. 그죠? 나는 기쁜데 왜 기뻐요? 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어떻게? poedes ir은데. 두 문장이 합쳐지니까 poedas. 접속법이 된 거죠. 또 다른 얘기는 보겠습니다. 내가 못 온다고 해서 참 유감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을 나타내겠죠. es una pena que no puedas venir. es una pena. 너무 유감이다. 그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no puedas. 접속법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희망에 대한 내용이네요. 희망. 그죠? 희망. 나는 내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고 의사는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기회롭게 미호 세아 메디코. 두 문장을 연결했죠. 요 기회로. 나는 원해. 모를? 내 아들이 세아. 접속법을 썼어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 있기를 바래. 나는 내가 잘 있기를 바래. 마찬가지로 바라는 건 내가 바라는 거고 잘 있는 건 누가 잘 있는 거예요? 네가. 그죠? espero que estés bien. espero que estés bien. 여기에 접속법을 썼죠. estés bien. 다음 예문은 요구사항이네요. 그죠?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뭘 얘기해요? 부탁이에요. 그죠? 요구하는 거죠. 예문 한번 보실까요? teruego. teruego. 간청하는 거예요. 뭐를? no le vigas nada a mi madre. no le vigas. 말하지 않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죠? 변호사가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읽으라고 나한테 충고한다. 충고의 개념이에요. 보실까요? el abogado me recomienda. 자, 동사가 me recomienda. 나한테 충고한다. 권고한다. 뭐를? 자, que le a viene contrato antes de firmar. 자, 어떻게 해요? 서명하기 전에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거를 뭘로 썼어요? 여기서 접속법 le a가 된 거죠. 그 외에도 또 접속법을 필요로 하는 동사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querer, esperar, desear, dudar, permitir, exigir, pedir, prohibir, aconsejar, recomendar. 다 어디에 해당하는 동사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심, 희망, 감정, 요구, 명령, 충고. 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죠. 그죠? 여러분이 접속법 하면 가장 머리에 딱 새겨둬야 하는 거는 아, 불확실한 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반드시 두 개여야 된다라는 것과 단문인 경우도 쓰긴 쓰지만 어떤 경우에만 쓴다? 불확실한 경우, 확실하지 않을 때. 그죠? 기원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특별히 접속법을 쓰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책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보시고 또 보시고 큰 소리로 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접속법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알베르토 선생님과 함께 회화 시간에 찾아뵐게요. 문법 공부 잘하고 오셨죠? 이어서 우리 회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포도주의 나라 칠레, 그 다음에 광산물의 나라 칠레, 칠레 산대하고 해서 아히야꼬먹기 했어요. 우리 지난 강에서는 우리 어딜 여행했죠? 아르헨티나를 여행했거든요. 오늘은 우리 칠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어휘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서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똑같이 쓰인 것 같은데 루즈와인 해놓고 여기는 el rosado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럴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기 el과 rosado 사이에는 vino가 빠져 있어요. el vino rosado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표현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회화로 들어가네요. 회화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el vino tinto, el blanco 사이에 vino가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espero que brueves 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 brueves는 사전에 찾아보시면 brueves, brueves 잘못 쓰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배우실 접속법의 형태예요. 어떤 기원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표현 보실까요? 광산물의 나라, 칠레. 자, 대화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어휘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배운 게 다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거 나왔죠? 어떤 일에 종사하냐, 직업이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los exportan todos. 그죠? 목적격 대명사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 산티아고에서 ahiaco 먹기 그랬어요. 아, ahiaco 먹기인 거 보니까 ahiaco는 음식인가 봐요. 그죠? 자, 한번 보실까요? 어휘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여기서 manana podriamos 자, podriamos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법을 썼어요. 갈 수도 있을까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운 거는 여기까지 세 가지의 상황을 배웠는데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우리 다음 강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